저희 부은디 카페는 일단 인테리어 자체도 화이트랑 우드톤으로서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. 저희는 커피가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함으로써 고급진 맛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. 주력으로 보여드린 음료는 아인슈페너와 자몽티, 메로나 라떼입니다.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마리토쪼라는 이탈리안 정통빵이 있습니다. 쉽게 설명드리자면 생크림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크루프레이 아이스크림 콩가루 토핑은 고객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고요. 많이 찾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